반갑습니다 맛있게 좀 드세요 보낸 사람 떠난 사람 마음 너무 아파요 무짜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더 영원히 너와 나는 살아가지만 이를 수 없는 사랑에 할 수 없는 사랑에 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 하나 안가요 누가 accusation 모니터 울지마 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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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